여러분 많이 더우시죠? 오늘 그리고 제가 또 듀엣 가요제답게 저도 뒤에서 갑자기 생각한 건데 저도 여러분이랑 듀엣을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신이 좋아 아시죠? 제가 남진선생님 할테니까 여러분이 장영정 선배님이 배워주실 수 있겠어요? 해볼까요 그러면?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에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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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좋아 아 아 아 아 역시 산청에 계신 분들은 노래를 다들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주 환상의 에듀씨였습니다 그쵸? 감사합니다 저 물 한잔만 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실물이 좀 더 낫나요? 네 네 TV로 볼 때보다 네 그러니까요 TV가 조금 더 이렇게 부하게 나온다고 해요 네 실물이 좀 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 노래 떠날 수 없는 당신 들려드리겠습니다